안녕하세요 더테크입니다. 오늘 고객분께서 희한한 도면을 가져와서 이거가 가능한가요? 라고 물어봐서 그랬죠. 당연히 되죠. 자 그럼 바로 구매할 테니까 이것만 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바로 영상 보여주고 바로 계약하고 설치 끝냈습니다. 자 이제 와서 그게 뭔지 한번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제품이 뭐였냐면 포크레인 같은 데 들어가는 어떤 부품인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품인데 일단 실린더에 실린더 안쪽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티커터로 예를 들어 티커터 작업을 안하고 실질적으로는 터보밀 같은 거 있죠. 원형 터보밀 같은 거 써가지고 작업을 합니다. 자 일단 내경이 80짜리고요. 외경이 100짜리더라고요. 근데 뭐 여러가지 있더라고요. 이거는 사이즈가. 자 여기에 티커터 20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쑤 이렇게 도는 거예요. 헬리컬로. 자 근데 이제 돌 때 들어가는 깊이가 있어요. 깊이를 한 1mm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. 1mm. 1mm만 이렇게 확장해서 이 공구를 저기다 일단 붙여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. 1mm 가지고.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대요. 이 기존에 손으로 했었대요. 근데 이거를 손으로 하다 보니까 형상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. 이거는 캐드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자 그래서 일단 먼저 XY평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XY평면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점 있죠. 이 점. 여기서 80짜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나가겠죠. 자 일단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31 나오더라고요. 여기까지 대략 딱 이렇게 갔을 때 30일 정도 나와요.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1. 다음에 플러스. 여기 또 대충 그린 다음에 플러스 31. 자 우에서 밑에까지는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렇게 뜨더라고요.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자 여기 네 군데를 싹 다 붙여볼게요. 자 뭘로 두 개 다듬기로 해서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붙죠. 중요한 거는 여기에 라인과 이쪽에 라인이었어요. 이제 이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시죠? 저도 잘 몰라요. 자 일단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서페이스를 이렇게 딱 한번 넣어볼 거예요. 자 붙여넣기. 이미 제가 클립보드에 저장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보여지죠. 뒤에 이 서페이스에다가 이거를 탁 붙여버릴 거예요. 붙여볼게요. 자 일단 붙일 속성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동에 가셔가지고 이동해서 이거 있어요. 이거 뭐냐면 딱 눌러보시면 스마트 투영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 스마트 투영에서 서페이스에다가 내가 선택한 객체를 투영할 수도 있고 평면에 투영할 수도 있고 Z 원하는 위치에 투영할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서페이스에 무언가를 투영할 거예요. 자 확인 다음에 서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오죠. 딱 선택하면 자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. 아까 X가 이렇게 바뀌었죠. 이 서페이스에 붙으면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요. 여기서 보면 원이고 옆에서 보면 타원이고 어떻게 보면 X고 그죠? 자 마법이죠 마법 자 이거를 우리가 가공을 할 건데 가공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또 공구가 우리 티커트 공구를 쓸 건데 직경이 5짜리를 쓸 거예요. 5짜리 5짜리를 써가지고 요렇게 뺑 따라서 돌 거예요. 이렇게 쭉 돌 거예요. 도는데 요 지점이 얘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 티커터 끝부분이 요렇게 닿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 끝에 바닥에 요렇게 요기 요렇게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? 이 만든 만든 요 요 요 타원 타원을 5mm 2.5mm 내려주면 되잖아요. 5파이짜리 쓸 거니까 그죠?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서페이스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감추기 하고 자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를 내리면 되겠죠. 뭘로? 이동으로 해가지고 이동 이동해서 뭘로 내려요? 증분으로 바로 하시면 돼요. 현재 선택돼 있으니까 현재 선택된 이 점에서 마이너스 2.5 하면 바로 내려가잖아요. 그죠? 내려갈 수 있잖아요. 맞나요? 내려갔나요? 잘 모르겠어요. 내려간 것 같아요. 아 근데 평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취소하시고요. 자 평면에서 내려줘야지. 평면에서 평면에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Y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. 그죠? 자 이동 뭘로? 여기서 Y 마이너스 2.5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더라.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면 되죠.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공을 할 거거든요. 어떻게 이제 가공을 하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. 우리가 여기서 필요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감춰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으니까 감추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자 일단 뭐 하나만 해볼 거니까 얘는 빼고 감추기는 요걸로 하시는 거예요. 요거 요거 딱 하시면 감축이 됩니다. 하나만 이렇게 한번 싹 돌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자 일단 평면에다가 그냥 일단 놓고 작업할게요. 보기 불편하니까 자 가공을 하려면 가공으로 가야죠. 밀링에 가서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. 밀링에 가서 보시면 3D 연결 선택 가공이 있어요. 3D 연결 선택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점 딱 찍은 다음에 방향을 주시고 꽁무니를 딱 찍으시면 되더라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 공구 선택 난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공구 선택 난으로 들어가서 무얼 해요? 여기 보면 티커터 있죠? 티커터 선택하고 공구 길이 날 길이는 5mm 그죠? 반경은 2.5 대직경은 16 요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. 자 불라불라 주시고 다음 여기서 특별할 게 없어요. 뭐 이것도 요렇게 주시면 되고 없음 하고 하면 툴이 딱 나와요. 요렇게 그죠?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. 더블클릭 자 시뮬레이션 해봐야죠. 시뮬레이션 들어가죠. 외곽선 선택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. 선택하고 외곽선 요거에요. 요거 하나만 선택해볼게요. 하나만 선택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.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자리가 이렇게 보여요. 여기서 일단 푹 파먹었네요.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지. 그죠? 요렇게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예요. 1mm 지금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.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좀 느리죠? 빨리 해볼게요. 자 요런 걸 요렇게 가공을 한번 해봤어요. 이렇게 쭉 그죠? 아 근데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요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. 우리는 그죠? 당연히 해결하죠. 그거 해결 안 하면 아니죠. 자 일단은 이 평면을 이 도면 상단에다가 좀 붙여야 돼가지고 자 상단에다 일단 좀 붙여볼게요. 안 그러면 요렇게 돼요.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. 그죠? 자 내리는 거야. 간단하겠죠. 자 여기 가서 뭘로? 요거 위치점 평면화 그죠? 어디? 요 지점 우리 여기 잘 모르니까 요 지점에다 딱 찍어주시면 그 지점에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. 그죠? 요거 요거 아니잖아. 요거 지워버리고 자 평면상에서 라인을 요기를 한번 찍어보세요. 찍고 나서 선의 길이를 마이너스 15 주세요. 그 다음에 각도 2도 주시고 그럼 딱 만들어지죠. 다시 한번 딱 찍고 다시는 성길이 성길이 15 주고 마이너스 2도 아 요거 아 요게 플러스네 아 마이너스 15 주고 2도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.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진입과 퇴출점을 만들었어요. 그럼 이거 어떻게 선택해요? 다시 예 금방 만든 거 있죠?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공구경로 다시 선택 이라는 걸 눌러서요. 자 방향을 내가 이쪽으로 주고 이리로 가고 싶어요. 이리로 선택한 다음에 꼭 문지 찍고 나오면 되죠. 어 근데 제대로 못 나왔어요. 다시 공구경로 다시 선택 찍고 이렇게 방향 주고 찍 찍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. 그 다음에 이리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짠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는 거죠. 자 왔어요. 보세요. 시뮬레이션 해볼게요. 더블 클릭 시뮬레이션 자 이번에도 안쪽 거를 찍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. 그 다음에 여기 딱 정확하게 이리로 들어갔죠. 그죠? 그래서 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죠?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 요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짠 불러 뭐가 좀 이상한게 어 이상한게 있네요. 자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산쪽을 완전히 다 각오한걸 볼 수 있죠.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여기 있죠? 음 자 여기도 자 평면에서 딱 봤을 때 이해하고 예 좀 감춰주시고요. 이걸로 자 여기서 직선을 딱 어디로 선의 길이 15mm 다음에 2도 오케이 다시 여기를 딱 찍고요.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주시면 되더라 그리고 옆에 어 아 저게 밑에 내려갔네요. 그러면 하나는 되고 자 다시 이것만 다시 할게요. 자 선택 그 다음에 어 15 마이너스 2 아 그냥 2네요. 2 그래서 딱 주시면 되죠. 밑에 그럼 빼버리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복사 이렇게 복사하시고요. 다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공공경로 다시 선택 어디를 여기를 어 얘를 선택하시고 어 여기 선택한 아이고 잘못했네요. 오른쪽 눌러서 다시 선택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잘 안되네요. 이렇게 확대해보면 아이고 여기가 끊겨있네요. 이러면 당연히 안되죠. 자 두개 다듬기 선택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닫힙니다.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예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또 안되네요. 또 안되나 더 확대 음 자 됐어요. 음 자 오른쪽 공공경로 다시 선택 선택 어 네 다시 선택 선택 되고 어 잘 안되요. 이유는 뭘까요? 제대로 못 맞는거죠. 저기를 자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얘가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더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15에 2도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. 다시 이렇게 찍고 15에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이렇게 방향 주고 이렇게 쭉 방향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 오면 되겠네요. 아이고 자 오른쪽 눌러서 다시 이렇게 방향 주고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이렇게 여기까지 딱 온 다음에 눌러 끝내줘야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딱 전체 다 보이게 하고요. 자 얘 하나 선택하고 얘 하나 선택하고 그죠. 자 더블클릭 시뮬레이션 해봐야죠. 자 가공조건 다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얘를 아 아닌데 아 걔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. 안 보이잖아요. 그죠. 자 다시 안쪽 거 선택해서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은 하나 만들어지고 반대쪽도 또 이렇게 가면서 어 뭐야 희한하게 만들어서 짠 움직여서 그런가 음 신기하네 이야 이렇게 만들려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자 뭐 어찌 됐던 어 이렇게 됐어요. 신기하다 자 여기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었고요. 자 더블클릭해서 확인 다음에 선택 선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런 모양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. 지금 그죠. 보이죠. 자 우리 이제 절단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정면에서 한번 절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. 이 원이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자 도면을 감춰볼게요. 자 이런 모양이 됐고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. 그죠. 자 여기에 이런 건 주로 이제 여기에 구리스라든가 오일 이런 홈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윤활작용을 할 때 이렇게 쓰는 부싱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더라. 그죠. 자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. 자 어 지금 이런 부싱 같은 거 안에 오일 레스라든가 홈을 팔 때 어떻게 파는지 한번 쭉 보여드렸죠. 다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NC 데이터 뽑아가지고 기계로 보내는 거죠. 여기서 NC 코드 저장 눌러가지고 바로 여기서 저장하게 되면 여기서 기계로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왔죠. 자 여기 보면 점 데이터로 쭉 나왔네요. 그죠. 쭉 이렇게 점 데이터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한 뭐 프로그램 블럭은 저거 다 하는데 어 이렇게 한 8000 블럭 정도 되네요. 네 그러면 저런 제품이 만들어지더라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요런 걸 2D 해서 요렇게 작업하는 요거를 보여드렸어요. 처음부터 자 이렇게 2D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고요. 어 요런 영상이 마음에 들었거나 어 괜찮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